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어우 흐릿해 바닐라는 이렇게 흐릿합니다 겁나 흐릿하네 카드 파밍하고 불보고 아닌가 여기 엘리트 두 마리 부터 잡을까 일단 이쪽 길로 간다 어우 느리당 아 뭐야 흩날리는 소매 관절 부수기 시간의 보래 작은 상자 천계단 벨트 위도력이 충돌 강타 보초기 부수는 데는 충돌 강타지 해오리 타격 어지구 정권수양 해오리 타격 어지구 정권수양 해오리 타격 어지구 정권수양 Epic 앙 인울루 정환 정환 어흥 키가 놓쳐서 육댐 맞은거 아깝네 맹궁 벨트의 개인기 맹궁 벨트의 개인기 시간에 보내 넣어놔서 개인기는 안될거구 아이 뭐야 이게 아유 세상에 어머나 맵이 흑백이라니 어머나 아이고 세상에 맵이 흑백이라니 아이고 아영클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없어세요 맹궁 슬람이 터지는 나스 자 슬람이 터지는 줄만 슬람이 터져 카드가 잘 나오는 이유 카드풀이 좋기 때문 디펙트는 아무리 해도 카드 잘 안 넣어 와 이걸 못 뽑네 그래도 잡는 캘리퍼스 무헛을 암시하는 것이지 마음의 옷에 이런 증정 그래도 맹공이 있잖아 비상단추 마렵다 비상단추 써도 어차피 마요로는 방어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하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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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갓김 영혼방패 갓갓김이냐 영혼방패냐 갓갓김 빠다준다. 비갈킴을 강화할까 정권수양을 강화할까? 슈퍼패스트 없으면 꿀잠잘줄 알았는데 속이 터져서 잠이 깨네요. 호호호흠 예상치 못한 꿀잠 예상치 못한 꿀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예상치 못한 꿀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예상치 못한 꿀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faço쩌 로우 느리구나 어 사방각 경각 쓸까 키각 아니야 키각 아니네 디질뻔했네 해피도야 집에 뭐여 다 좋네 비행기나 껍 연꽃 왕관 연꽃 미만 잡아둘까 네이송 껍 껍 나이 껍 네이송 경각분화 추월로도 돌릴 수 있다 이게 캐릭터지 제거나 했어야겠다 관절 보살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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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함 고요함 말고 무해주세요 내면의 병원 떴다 광풍도 집어갈까 상점 들러서 하나 더 지울래 광풍이 잘 먹지 않는다 광풍이 잘 먹지 않고 와아 준엣세 헌신 회전 충돌 강타 회전맹공 회전모래 회전돌차 심지어 회전무수기도 된다 뭔 구상이요 포션을 하나 쓰고 새거를 뽑을걸 뽑을걸 시간의 모래인만은 좀 천천히 나왔어도 됐을텐데 스네코가 짭이네 아무튼 카카포션 보호 보호는 어떨런가 카카포션은 보스에 가서 마시면 아주 좋을거 같고 여류 똥카드죠 사실 게임이 느려진게 아니라 님들의 인지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입니다 보호안만 봐도 쓰레기같은데 없어오세요 없어오세요 갑자기 너의 rail이 떨어져서 슈퍼 거롭 슈퍼 슈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른 전투 켜져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약화 걸린 게 이렇게 쎘어? 미친 왓츠 라그나로크 딱 때라 라그나로크 들어간다. 그러네. 쓸덥스 모바일 나오면 유속 들어야 되는 일진광풍. 스위치 유저도 다 이렇게 하고 있겠구만. 그래서 모바일 언제나 오는데요. 아웃셋. 이러면 분화 못하잖아. 아 정권 수양이 있으니까 해볼까. 그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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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피 100 깎았네. 그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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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그앗? 아몬. 이하. 이왕. 저거 라그나루크를 가져가네 띠용 와차 개삭이네 아니 뭐야 이게 솔라 세네 아니 어이가 없네 교훈도 필요없지 땡 땡 하짐석의 아이스크림이구 아니 하짐석의 비행기구 아이스크림의 캘리퍼스도 있다 명상 들어가는 카드랑 마음의 옷에 뽑아야 되는데 그 빌어먹을 마음의 옷에 좀 빨리 주면 안될까 상점 좀 빨리 가보자 새해 하하 손절, 마요, 저지로 강화하시면 됩니다. 999올드 받으면 저희가 서지워야 되는데 배에서 두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긴 할 거야. 그래도 희귀음을 먹을래. 겁나 세네, 진짜. 50% 세일에 사는 게 제일 잘 산 겁니다. 사생 나왔다. 줄 거 없지 않나? 단추 줘버릴까? 향으로 있어서 단추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정령의 똥각이었네. 부적, 흑옥, 부적, 극혐. 사기캐 준네. 아, 저거 그냥 교훈 들고 걸어야 되나? 약한 거 할걸. 마요 하나만 주십쇼. 18만큼 여섯 번 줍니다. 길각이 아니네. 그냥 죽은 걸로 치면 안 되겠네. 안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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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광풍 안 때렸네 그리고 얘 아직 쫄깃쫄깃한 상태야 아 서순 아 향로 향로는 보고 가야지 내다버린 형 향손실 저지 진노 카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마요도 안 나오고 이봐야겠어 손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병갈김 끝까지 안 나오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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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벨트 두루기 벨트 두루기 벨트 두루기 벨트 두루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심장 잡아야 되는데 속이 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야 어디가서 뭐하니. 어디가서가 아니라 어디서 뭐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개빡치네 진짜 아우. 손절 봐요. 아이 뭐 현실 집에요. 장난하나. 아이고 이놈의 게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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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2뎀을 맞네 이걸 더 많이 맞네 아니 카드가 너무 안좋게 잡혔다 아이씨 내 쌍스러워 파워도 없는데 크라카는 뭘 크라카요 핑스런 사색도 즐기고 아이씨 내 쌍스러워 아이씨 내 쌍스러워 아이씨 내 쌍스러워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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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도 없고 인내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그 재신 왔지? 표창 덕분에 딜은 좀 올라가는데 집에 밖에 없다. 이제 마요집에 이거밖에 없다. 아 맹공 있지? 맹공 있으면은 킹능성 좀 있다. 그냥 킹능성일 뿐이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코스트 아끼면은 리턴이 있으니까 액상 기억이 파워 포션보다 낫겠지? 타워에서 원하는 걸 뽑는다면 모르지만 아이스크림은 외부에서 만나요. 이럴가면 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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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은 고동딜 계속 들어와서 뭐 이런식으로 하면은 힘든데 아참 만 실수로 죽여부러서 아 딜 왜케 센데 향로 채워야 되는데 이런 미침 아 딜 왜케 세 잠깐만 야 너 왜케 약해 아니 잠깐만 와 세상에 이거 마요 집어야되나 저지집어야되나 아니 마요 지금 강화도 안되있는데 저지집는게 맞지않나 아니 마요 세번 돌려야 12방언데 저지는 하나쓰면 18방언디 파이팅 인공물을 취향 막는 데 써야되나 단추막는 데 써야되나 단추막는 데 써야되나 안타깝 아니 마요 인공물을 취향 막는 데 써야되나 이틀의 소식은 저지집은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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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질주네 세네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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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전 영광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집에 뽑은 시점에서 마지막에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체력 남은 거 보니까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맨날 모드 켜고 해가지고. 하이랜더.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 마요도 피로 부술란다.